안녕하세요. 기업의 이전, 설립 또는 합병 등을 추진 중인 대표님, 회사 관계자분들께 딱 맞는 럭셔리 오피스를 추천드리는 슈퍼리치더 빌딩입니다. 오늘 준비된 슈퍼리치더 오피스는 삼성동 소재의 실사용 면적 90평 크기에 분리공간 없는 하나의 홀 공간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입니다. 총 5층 중 3층 전체 사용하는 사무실로 현재 2층의 같은 평수가 공실이어서 대형 평수 사무실이 필요하시다면 연층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남녀 구분되어진 화장실이 있으며 주차 편리하고 관리 잘 되는 사무실, 매물번호 삼성 210907입니다. 매물번호로 문의주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삼성역과 봉운사역의 도보 10분 거리의 더블역세권 사무실입니다. 영동대교로 강북, 강남으로 교통 진출입이 편리하며 코엑스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기 좋으며 넓은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동대교로 강북, 강남으로 교통 진출입이 편리하며 코엑스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로 강북, 강남으로 교통 진출입이 편리하며 코엑스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로 강북, 강남으로 교통 진출입이 편리하며 코엑스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로 강북, 강남으로 교통 진출입이 편리하며 코엑스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로 강북, 강남으로 교통 진출입이 편리하며 코엑스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로 강북, 강남으로 교통 진출입이 편리하며 코엑스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로 강북, 강남으로 교통 진출입이 편리하며 코엑스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중개 서비스가 필요로 한 고객분들께 좀 더 자세하고 니즈에 맞는 럭셔리 오피스들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청 주시면 영상통화로 생생하게 현장에서 비대면 중개 서비스를 제공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럭셔리 오피스와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